부동산은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70만 호, 60만 호 약속하시는 후보들도 많은데 그 공약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제가 시장이 돼도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다 채용을 하겠습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가용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정부도 대대적인 재개발 정책을 내놨는데요. 다만 정부가 이번에 밝힌 조치는 주도를 공공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. 말하자면 정부가 나서서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런 식으로는 민간의 참여도 적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부 스스로 예측한 지표에 의하더라도 예상 참여율이 10% 정도에 그칩니다. 저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과거에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재개발을 하고 물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. 세금 문제도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지만 모든 분들이 힘든데 세법을 바꾸지 않고 무슨 공시지가를 올린다든가 해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. 저는 첫째는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에 비춰보더라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이런 부담을 더 드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.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거래세를 좀 거래세를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라도 거래를 늘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.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바고 지금은 좀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정치인 개인이 어떤 변화한다거나 또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치인이 전체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2011년에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들고 나오셨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다. 그렇게 느끼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새 정치를 해야 된다. 말씀을 하셨고 저는 대단히 어떤 필요한 중요한 화두를 들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의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성치도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안 대표는 두 번 대선에 출마를 하셨고 또 한 번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했고 이번에 다시 출마한다고 합니다. 저는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도 세대교체 또 새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위해서 뛰었을 때는 그 당시 제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9년이 지났는데요.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안철수, 나경원, 오세훈, 우상호, 박영선 그때 인물들입니다. 그러면 한 명쯤은 후배 정치인이 새로 도전해야 되지 않나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시면 재선이 가능하다면 5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마 대선 도전을 하시겠죠. 그러면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10년 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다시 15년 후에 또 대선에 나온다는 겁니다. 저는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안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입당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. 다만 이제 제가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상대를 강연을 하고 또 중진 내지 원로 정치계의 대선배들을 상대로도 얼마 전에 강연을 한 번 했는데요. 그때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한 1년 이상을 아주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표를 던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또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대선 후보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여기를 거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 왜 이분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검찰총장을 지지하느냐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.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범야권에 있는 주자들이 그런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내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그 방향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합리적인 분들 같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것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취밀성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합리적인 정치 또 상식에 맞는 정치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을 해서 그것이 민생도 좋아지게 하고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국무회의에 가게 되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니까 우리 모두가 고쳐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지고 징계받고 쫓겨나다시비 탈당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거기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. 근데 저는 우리가 적이 아니다.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지금은 당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야당이지만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것이다. 서로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.